제가 소개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몇 프로까지 DC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상용차용 전용 첨가제가 출시가 됐는데 차량 사장님들이 넣으실 수 있는 엔진 첨가제하고 스탠다드 디젤 연료 첨가제 세 개를 이렇게 묶어서 이제 온라인 정상 가격으로는 192,400원인데 이번에 저희가 할인을 해서 173,160원 단거리 많이 하시는 운행 하시는 분들은 스탠다드보다는 맥시멈에 훨씬 더 만족도가 좋으시거든요 다 합치면 233,500원인데 이것도 192,140원으로 출시를 해놨습니다 파워델의 풀패키지로 중장거리용 주행용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48만원짜리를 34만원까지 거의 24만원 정도를 할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속 토크가 좀 많이 필요하신 차량들한테는 맥시멈 연료 첨가제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좀 장거리 운행 하시면서 좀 연비주행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스탠다드 용으로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파격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엔진 5일 첨가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리지널 피드백 두 가지를 같은 가격으로 그냥 맞추고 원하시는 거 어떤 거를 선택하시는지 상관없게 오리지널 피드백은 아무거나 두 개로 해가지고 가격 차이는 있으나 그냥 가격 그냥 통일시키고 오케이 둘 중에 하나 원하시는 거 고르고 맥시멈도 마찬가지입니다 맥시멈을 선택하시든지 스탠다드를 선택하시든지 안에 똑같이 그냥 두 개 같은 가격으로 저희가 이제 맞춰서 저희가 상품을 출시를 했어요 풀패키지 이제 사륜이나 후륜구동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6만원 돈까지 하는 거를 저희가 이제 할인을 해드려서 11만원 오일 첨가제를 사면 연료 첨가제가 그냥 공짜로 온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오늘 출시한 게 얼티메이트 상용차 전용 오일 첨가제 3종입니다 엔진 오일 첨가제에서부터 미션 오일 첨가제 그 다음에 디퍼런셜 기어 첨가제가 출시가 됐고요 이 세 가지 라인업은요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고 요간에 있었던 그 첨가제 출시는 다 이 마지막 이 세 가지 첨가제를 출시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첨가제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마찰 저감을 통해서 이제 엔진에 대한 부하 미션에 대한 부하 디퍼런셜에 대한 부하를 줄여서 영비라든가 이런 출력에 대한 개선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한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배출가스를 줄임으로 인해서 뭐 이제 디퍼런셜 재생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연장시켜주고 전체적으로 오일의 수명 연장도 이제 시켜줘서 지금 타고 있는 그 비싼 상용차 차량들 그 트럭들 엔진서부터 미션 차동기를 다 보호를 하기 위해서 출시된 첨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적되면 부하가 덮게 왔거든요 그 다음에 부품의 수명이 길잖아요 원래 숙제는 마찰기술을 줄이는 게 그게 기술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디서 그걸 이제 착안했냐면은 엔진이 왜 저렇게 열을 많이 받을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오 맞아 열 받은 이유가 다 마찰기술 그 마찰기술 증가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준비한 표가 하나 있거든요 이제 처음에 이제 그 특히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어쩔 수 없이 불완전 연소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상 뭐 이지알 때문에 여러 가지 장식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엔진 성능이 점진적으로 저하가 되는데 이제 엔진이 저하된 그 성능을 운전자들은 다시 자기가 원하는 수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엔진 회전수를 또 늘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연소 온도가 더 상승하게 되고 그 연소 온도가 상승이 되면서 또 엔진이 과열이 그때 이제 가중이 되면서 마찰 저항이 이때 이제 막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시 이제 불완전 연소를 이제 일으키게 하는 이게 악기술은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그런 형태에서 점점점 차가 이제 고장이 나게 되는 건데 이거를 저희가 그러면은 이 마찰기술을 줄이게 되면은 불완전 연소된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고 그러면 떨어뜨렸던 엔진 성능도 다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제 엔진 회전수도 줄어들게 되면서 연소 온도도 그만큼 좀 낮춘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엔진 오일 청가제가 이제 출시가 된 건데 보니까 엔진 오일에 대한 기능만 내린다고 해서 올려준다고 해서 다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바퀴에 전달된 마력을 얼마만큼 그대로 동력선시 없이 전달해 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찰기술도 역시 엔진 오일만큼이나 중요한 게 미션 쪽이다라고 해서 이제 미션 청가제가 나온 거고 미션 청가제가 또 잘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차동기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동기어가 부하로 걸리게 되면 앞에서 아무리 마찰 저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연비 저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개선이 100%가 다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차동기어까지 디퍼런셜 기어까지 마찰기술을 저감시켜야 전반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기능을 개선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인 라인업을 보시게 되면 마찰기술을 저감하기 위한 엔진 오일 청가제가 있고 그다음에 미션 청가제, 디퍼런셜 청가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많이 사용하셨던 디젤 청가제하고 그리고 요소 청가제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라인업이 다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엔진 오일 청가제 같은 경우는 가장 엔진 오일 청가제도 그렇고 미션 디퍼런셜 세 가지의 가장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찰기술 저감입니다. 마찰기술 저감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금속 간에 마찰 열을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윤화성을 개선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열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걸 기반으로 그다음에 오일 자체가 갖고 있는 냉각성이라든가 기밀성이라든가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오일의 적정 온도를 최대한 맞춰주기 위함인데 이거의 키워드가 저는 마찰기술 저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진 오일 같은 건 피스톤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이런 마찰에 대한 마찰 저감을 줄이는 그걸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윤화성, 기밀성, 열 안정성이 우수하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 또 얘는 비싼 오기우를 에스테를 세팅을 한 거예요 오기우? 네, 그리고 여기에 각종 네마모제라든가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는 첨가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찰 저감을 통해서 엔진 운동이 잘 전달이 미션적으로 연결되기 위해서 미션 첨가제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미션 첨가제도 마찬가지로 마찰 저감이 기어를 통해서 회전된 기어를 통해서 마찰 저감을 줄여줘서 더 원활하게 열을 덜 발생시키면서 잘 회전시킬 수 있게끔 역할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윤화성이라든가 아무래도 오일이 계속 빠른 속도를 돌리다 보면 산화가 많이 되는데 산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오래 숨을 길게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된 산화 안정성, 분산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세팅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미션의 구동열 그대로 차동기어에 전달하기 위해서 마찰 개수 저감은 차동기어 기어에 세팅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윤화성, 산화 안정성이라든가 안정성이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기도 에스테라가 포함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니까 우리는 여기서 잘 보여요. 앞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구독자님이 제대로 못 볼 수 있거든요. 이걸 화면 앞으로 가까이에서 또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가서... 자, 여기 이제 E라고 되어 있는 게 엔진의 E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하게 저희가 알파벳으로 기억하시고 색깔로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원래 노란 색깔로 세팅이 됐는데 그래도 이제 좋은 거고 비싼 거니까 이름도 얼티메이트입니다. 얼티메이트라고 진 이유가 저희는 이 이후에 또 무슨 뭐... 더 업그레이드된 첨가제 이거 개념 없이 이거 하나로 그냥 저희는 이제 올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 하나의 그냥 첨가제 파워드래그의 상차 첨가제는 이거 단 하나의 첨가제로 그냥 출시될 거다라고 해서 저희가 얼티메이트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를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이쁘게 또 금색으로 이렇게 딱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동차로 그냥 금덩어리 만들어잖아. 그렇죠. 좋아요. 그 다음에 자동변수께 오일 한 번 또 들어서 보여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자동변수께 오일이 여기 보시면 T라고 되어 있죠. T는 트랜스미션의 T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주 색깔로 해갖고 이렇게 세팅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색깔이 너무 이끌어. 와인 색깔. 와인 색깔. 맛있는 와인 색깔. 네. 요즘 이제 미션의 색깔이 다양하긴 한데 빨간이 거의 다. 네. 근데 이제 빨간 색깔 이렇게 똑같이 헷갈리지 마시라고 첨가제 색깔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R은 저희가 원래 이제 디퍼런셜의 D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또 이제 디젤 첨가제랑 똑같아지다 보니까 R에 그냥 리어, 후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륜이라고 이름을 지키는 했습니다만 차 동기에는 다 들어가도 됩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세팅하시면 되고요. 제가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있는 이 엔진홀 첨가제 같은 경우에는 20에서 40m 기준 한 통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뭐 많은 양을 넣으실 필요는 없고 이거는 이제 20m에서 30m까지 이렇게 맞춰서 이제 이 한 통 넣으시면 되고 그러면 차 한 대에 그 대형차들은 그냥 한 명씩 넣으면 다 돼요? 네. 한 명씩. 거의 대부분 한 명이고요. 이제 중형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반 통씩만 넣으셔도 되는데 나 한 통 다 넣고 싶다고 하시면 한 통 다 넣으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20에서 30m인데 이거는 이제 차종마다 이제 원 대형이와 투 대형에 따라서 이제 양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맞아 맞아. 대형이 두 개짜리 되죠?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반씩 나눠서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원 대형은 그냥 한 통 다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m 이하이신 차량들은 반 통씩만 넣으셨다가 보관하셨다가 나중에 쓰셔도 되고 아니면 한 통 다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하셔도 됩니다. 요새 대형차 이번에 출시한 게 대형차가 위주로 있는 거고 원래 수용차가 또 다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용차도 똑같이 엔지널 청과제, 미셔널 청과제, 차돈기 오일 청과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즘 특히 수입차들 많이 타잖아요. 근데 차값이 너무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그 고급차들 고장 안 나게 하려면 엔지널 청과제, 미셔널 청과제, 차돈기 오일 청과제는 꼭 넣으시면 굉장히 수명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일단 소리도 적고요. 마차 기수가 적으니까 연비도 좋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이제 출시한 게 대형차 용원이 따로 더 크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걸 두 개씩, 세 개씩 넣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또 비율을 따야 되니까, 리터당. 계산해야 되는데 이걸로 하니까 그냥 한 통씩만 넣으면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편하게 넣으시면 되죠. 자, 그다음에 이거를 넣을 때는 만약에 4.5톤 이상 차가 이렇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4.5톤 이하가 맞는 거예요? 4.5톤 이하는 이제 오일에 오일에 교원형 이런 걸 보면은 그냥 승용차형으로 두 개씩 넣으시는 게 오히려 더 가격적으로 가성비가 있거든요. 이걸 반통씩 넣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사실 뭐 어떤 양이나 나중에 이제 남아있는 잔량들을 보관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니까 4.5톤 이하는 그냥 승용차형으로 두 개, 두 개 혹은 세 개의 양으로 이렇게 맞춰서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도대체 이 청가제는 뭐가 좋아지는 거냐 라고 제가 마찰 개수 적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에 대한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엔지니얼도 이제 잡아주고 마찰 개수가 이제 좀 저감이 되는 만큼 이제 윤활성이나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받쳐지다 보니까 이제 미션부터 대우까지 이게 다 마찰 저감이 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대해서 제가 자동차 검사를 한 표를 제가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요?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인데 이거에 대한 완전히 풀 세팅 했었을 때 요거군요. 네. 오일 청가제 엘티메이트 3종 시리즈로 했더니 이제 풀 세팅 했는데 이제 엔진 전격 출력이 이제 항상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검사한 자료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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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이제 만차 많더러 차네요. 네. 이게 이제 04년 시기고 이제 04년 시기고 이제 04년 시기고 이제 20년 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36만 정도 탄 차인데 네. 이게 좀 참고 상황으로 이제 말씀드리면은 대형차들 같은 경우는 자동차 검사하는 게 승차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엔진 전격 출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막 풀 액셀을 해갖고 이렇게 막 할 수가 없잖아요. 가장 좋은 이제 엔진 컨디션에서 오랫동안 차를 이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대 출력을 엔진 전격 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통 그 엔진 마력이 한 5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보이시게 되면은 이제 이제 205마력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 차가 원래 이제 410마력인데 전격 출력이 이제 205라고 이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0%로 이제 했을 때가 이제 1모드 그 다음에 90% 했을 때가 2모드 그 다음에 80% 했을 때가 3모드인데 여기 이제 위에 보시게 되면 매연도 이제 100% 했을 때가 7%밖에 안 나오고 그 다음 2모드로 했을 때가 4% 3모드로 했을 때는 제로를 했을 때 밑에 보시게 되면은 전격 출력도 205가 정상인데 대부분 이제 오래된 촬영들은 205가 아니라 약간 뭐 200 뭐 100 더 떨어져요. 더 떨어져요. 더 떨어지거든요. 왜냐면 흑기초에 카본이 많이 끼다 보니까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일정을 떨어지게 되면 불합격을 받는데 맞아요.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20%가 향상되다 보니까 50만원 쯤은 늘어났네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사소에서도 기계가 고장났다고 해서 세 번이나 검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자기도 이제 20년 동안 이제 검사를 하면서 처음 받아보는 데이터라고 할 정도로 약간 좀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쭉 봤어요. 네. 근데 중소형차 확률제 첨가제를 쭉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네네. 라인업이 따로 있대요. 승용차도 그래서 저희가 라인업이 다 완성이 됐죠. 승용차와 대형차까지 다 됐으니까 네네네. 이거 설명 좀 부탁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상용차에서 이제 마찰 개수 저감 설명을 드렸는데 승용차도 사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첨가제들이 이제 윤화성이라든가 냉각성을 다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엔지노에 들어간 거는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버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F하고 E라고 되어 있고요.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는 에스테로 되어 있는 고성능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PA로 되어 있는 오리지널 엔진 총과제가 아니요. 오리지널 엔지노 총과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각자 성형에 맞게끔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할인하고 있는 거는 둘 중에 하나를 같은 가격으로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걸로 한번 써보시라고 저희가 이번에 할인 행사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한번 나는 이제 오리지널 써봤는데 피드백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한번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만나보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 오일 관련된 부분은 전륜에 들어가는 미션 오일 청과제는 미션 오일 청과제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륜이 된 후륜구동 차량들은 R이라고 되어 있는 디퍼런실 기어 청과제 이거 두 개 이렇게 세팅해서 하시면 되고요. 얘네 두 개는 직접 넣으시기 힘드시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만약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혹시 오일 교환 시기가 됐을 때 이걸 생각하셨던 청과제 전부 시합에 가서 이걸 같이 넣어 달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별도로 넣게 되면 아무래도 공유의 요구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깐요. 혹시 따로 넣고 넣게 되시게 되면 그건 좀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뒤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연료청과제들이죠. 여기 검정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맥시멈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청과제들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이제 명자님하고 제일 처음에 만났던 이 스탠다드. 아 우리 연료청과제로 인해서 우리 연료청과제 우리 실험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연료청과제 신뢰도를 확보를 이때 우리가 명장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대표님이 청과제 네 가지 만들었는데 지금은 16가지 만드신답니다. 네. 우리 청과제 시장을 점점 하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이제 뭐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 네 가지를 밖에 이제 출시를 못했었었는데 이제 명장님을 만나고 나서 저희가 계속 신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제가 요구를 맨날 했죠. 네. 많이 진짜 뭐 도와줘 주셨고 또 많은 고객 저기 그 고객님들이 사랑해 주셨고 저희가 계속 저희가 이제 개발하고 계속 이제 고객님들 위해 더 좋은 제품을 출시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결국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이제 왔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또 소개해 줘도 감사하고 앞으로 더 좋은 제품들 나오면 네. 우리 명장 분석에 나오셔서 네. 또 많은 설명 부탁드리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앞으로 질문 내용들이 가끔 또 있을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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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좋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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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